둘 셋! 라이스 업! 안녕하세요, 온앤오프입니다! 8월 3일 온앤오프가 데뷔 3주년을 맞이겠습니다! 3주년! 굳이 저희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카이 케이크가 들어올 틈은 줘야죠! 다 같이! 네! 콩-그레-츄레-션! 콩-그레-츄레-션! 보내놓은 3주년을 축하합니다! 빠바밤-빰! 빠밤-빰! 네! 정말 축하드리고요! 데뷔 3주년을 함께 달려와준 퓨즈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! 퓨즈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하해주시는 모든 기쁨들을 다 퓨즈들에게 돌리겠습니다! 알코! 사랑해요! 노력해주세요! preoccup beloved! replied,